피플 인사이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보면 35%까지 지방대학 졸업생이나 학생을 뽑게도록 공고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 지켜진 거죠. 공고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호남 경우에 통계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 3년간의 지역별 신규채용, 즉 공공기관의 신규채용을 보면 2014년부터 16년 동안에 부산이 26% 정도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다음에 대구. 그런데 광주, 전남은 12.3%에 해당됩니다. 좀 낮은 편이군요. 낮은 편이죠. 그러니까 광주, 전남은 말이 공동혁신도시지 광주하고 전남이라는 두 시도가 합해했음에도 불구하고 12.3%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다른데 부산이나 대구라든지 이건 한 시도지 않습니까. 그거에 비하면 저희들이 상당히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죠. 8월부터는 또 블라인드 채용을 시행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어떤 제도인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스펙을 가리는 거죠. 이력서에서 스펙을 가리는데 우리가 스펙이라면 구직자들, 즉 우리가 말하면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학벌이라든지 학력이라든지 신체 조건이라든지 신체 조건에는 나이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이런 걸 가리는 데 어떤 블라인드인데 실제로 블라인드 채용의 가장 큰 의미는 뭐냐? 공정한 기회를 균등하게 주는 거죠. 그걸 가림으로써. 그러니까 블라인드 채용을 통해서 그 사람의 직무와 직업 능력을 좀 공정하게 평가하자. 그런 데서 출발하는 거죠.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이 실시된다면 지역 출신에게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블라인드 채용을 하면 지역 출신으로서는 저는 가장 먼저 다가오는 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지 않겠느냐. 일하는 스펙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블라인드이기 때문에 심리적인 안정감이 상당히 중요할 것이다. 취업을 준비하는데.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는 심리적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걸 가리기 때문에 서울이라든지 수도권 학생들과 직무라든지 경험에 관한 것은 경쟁할 수 있다. 이런 걸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자신감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점에서 지역사회에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특히 대학에서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결국은 과거같이 스펙 중심에 자격증을 딴다든지 학점이라든지 학벌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하는 취업 지원이 아니라 이제는 직무 평가라든지 직업 능력을 향상하는 NCS, 국가직무 능력 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NCS를 통한 맞춤형 취업 인재 지원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공고를 하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블라인드 채용에 부작용을 좀 우려하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죠. 원래 블라인드 채용에 외국에서라든지 외국계 기업이 실시하고 하는 원뜻은 뭐냐면 소수자를 보호하겠다. 소수자가 차별을 받는다. 그러니까 소수자의 차별이라는 것은 성별에 의해서 차별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인종에 의해서도 차이를 받을 수 있고 또 나이에 의해서도 차이를 받을 수 있고 이런 것을 이제 하기 위해서 먼저 출발을 했어요. 그러다 보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또 스펙이라는 것이 들어가고 해서 상당히 어려운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잘못하면 정보의 부족에 의해서 구직자의, 구인자 사이의 정보가 서로들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미스매치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구인자의 경우에, 기업의 경우에 가장 좋은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저 사람의 정보를 다 물어볼 수가 없으니까 가장 최악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우리가 그걸 역선택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것도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자연스럽게 하다 보면 그런 어떤 자기소구에서의 여러 가지 직무 능력이나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또 학벌이라든지 이렇게 나타나버릴 수가 있어요. 아, 이 사람이 또 어떤 능력이 있구나. 그러다 보면 이게 또 블라인드의 어떤 또 그런 개념에서 좀 벗어나는 거고 또 이제 일부 수도권, 서울이라든지 이런데 이것도 역차별 아니냐. 또 이런 인식도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직업 능력이라든지 직무 능력을 평가하는 공정의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는 아주 우리가 도입해서 좀 잘 정착을 할 수 있는 저는 채용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김치냉장고로 유명한 대유위니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요. 대유위니아가 하남산단에 이전해서 본격 가동에 들어갔잖아요. 이게 이제 지역의 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까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떠난다는 이야기만 있었죠. 그래서 그때 특히 이제 가전업계 특히 삼성, 삼성공장에서 베트남으로 가고 또 멕시코로 가고 또 최근에 또 삼성에서 트럼프 이후에 또 가전공장을 미국에 하겠다고. 전부 가전공장에 우리 광주가 상당히 가장 큰 공장인데 결국은 광주에서 떠나겠다는 이야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유위니아에서 아산에서부터 본사를 비롯한 모든 공장이 내려왔다는 것은 저희 지역 경제에 상당히 호재로 작용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동안에 저희들이 가전 특히 생활가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인적자원 생산 높은 인적자원 즉 협력업체가 다 되어 있죠. 그다음에 원자재라든지 또는 부자재라든지 이런 걸 수급이 원합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대유위니아가 와서 여기서 생산하는 데 광주의 좋은 입지 조건을 유지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또 한정공대 설립 문제 얘기도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어떤 기대요가가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한정공대 교육기관이라는 걸 설립을 하는데 이걸 좀 크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첫 번째는 교육기관의 비전과 목표를 우리가 어디다 줘야 되느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즉 이거를 이제 에너지 즉 한전이 어떤 주체가 되면서 에너지 산업을 하기 때문에 비전과 목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과연 어디다 입지를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공공기관인 한정과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정공대하고. 우리가 말하면 충남에는 카이스트는 이건 국가적입니다. 그 다음에 포항에는 포스텍. 이거는 민간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한정공대라고 생각한다면 이거 한전인데 공공기관이 실제적으로 대학을 세우고 하는 게 아마 그게 법적으로 아직 좀 미비한 점이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비전 목표라든지 관계 설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명확히 돼야 되는데. 그러면 어디다 우리가 해야 되느냐. 이거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부터 광주하고 어디입니까. 전남하고의 어떤 관계. 결국은 이게 출발이 상생해서 출발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아주 큰 그림을 좀 그려줬으면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에너지 밸리하고 첨단 산업의 축이라고 봤을 때. 저는 장성의 미래 첨단 3단지 즉 나노지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저는 그게 목포까지 이루는 그 라인이 저는 축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광주에서 장성을 출발해서 어디로 돌아오겠습니까. 광산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거기는 뭐가 있습니까. 지스트가 있는 거예요. 지스트가 있잖아요. 지스트가 있다면 거기에 또 첨단 산업단지가 돼있죠. 그 다음에 가면 북부가 있는 거예요. 북부는 어떤가요. 전남대학교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구로 가면 조선대학교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구를 지나면 이제 빛가람 산단인 혁신도시가 나오는 겁니다. 남구에는 또 뭡니까. 남구 첨단 도시 첨단이 있고 평동삼단지가 있고 많은 산업단지가 있어요. 거기에 또 전기연금 분원도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게 연결되면 목포대학입니다. 이런 커다란 축에서 보아서 우리가 어디에 입지 않은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 이렇게 우리가 어떤 장례를 보고 이걸 결정을 해야지 우리적이 좋다 우리적이다. 이거는 저는 그렇게 불필요한 소모전에 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김일태 전남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